첫 번째, 모진김철 지금 63일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. 지금 시에 좁은 후 사이트입니다. 오전 8회 네, 안녕하세요. 서둘이 집에 있는 호수인데 웹시더가지고 찾아왔어요 네. 한 open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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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의 주체공원은 제가 점점 가게 되었습니다. 헬스 유지가 될 때 모두 좋아하는 것 때문에 식물이 병력을 앓았을 때 마음이 아팠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병원을 찾아서 진료도 해주고 하니까 마음이 놓여요.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빠른 케어가 있을 거고요.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세요. 네, 네. 찍어요. 저부터 뿌려주시면 더 있어요. 아, 맞어. 제가 그것을 셀고 있다가 공간이 한 번 해봐서 다가가서. 그게 희한점이 있는 거 같아요. 가끔씩 치는 거 같아요. 공간이 해가 있는 건 다가가서. 이런 거 다가가서 1968년에 구입하고 있습니다. 수고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